6장 6장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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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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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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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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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장 11장 12장 12장 11장 15장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란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끌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해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주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11장 남아사람 소발이 대답하예리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느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이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래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란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이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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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느니 너희만 못하지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르린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오.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느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래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마 없어서. 그래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래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약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짜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짜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먹은 의복 같은 이이다.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 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우미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우미덩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대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달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국할 뿐이니이다.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유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에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지한 것은 내가 아니여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에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란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업,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난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16장 이오비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줄은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필요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폐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이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해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지즘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지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당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금신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야만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빗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덕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수아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오 그의 장마간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트릴 함정의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치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의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게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선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이한 자의 집이 이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로하니라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냐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지지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과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가시며 나의 관물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법도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정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스려졌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내가 그를 버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에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20장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뼈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오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다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오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니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오 그의 처서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줄 것이며 그의 귀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꽃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 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이마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트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오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는 이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오 땅이 그를 대양하여 일어날 것인지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21장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디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해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숯손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손은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세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셔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려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들을 권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야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 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희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 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밝던 옛적기를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마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아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아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성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오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23장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두려워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 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려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증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떼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락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배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자가 부르지지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전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참고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 온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니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지 않노구리야 25장 수하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험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이라 그의 군대를 어찌 기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바라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26장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더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홀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지듯 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압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말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27장 요비 또 풍자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관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오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앗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미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오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값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오 눈을 뜬 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오 폭풍이 밤에 그를 아사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천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눈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이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억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상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에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불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려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애하미 지혜요 악을 떠나미 명철입니다 29장 요비 풍자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희미와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있었으며 저지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불을 짓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으므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거둑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약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늘이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느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대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띠를 지키는 개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전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삽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오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활란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기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질갑게 하셨구나 내가 죽게 부르지지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섯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흥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었구나 활란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거머쥔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죄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거머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래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이한 자에게는 환란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오 멸망하도록 살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징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탯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개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차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단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얻게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디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요베 말이 그치니라 32장 요비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수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요베에게 화를 내문 요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하미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문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요베을 정지하미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의 위임으로 요베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냅니다 부수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오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욕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리야 나는 내 본무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안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참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33장 그런즉 요비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험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지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 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오른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요비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해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요비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욕과 같으랴 요비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가 그대를 정지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됩니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트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지짐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지짐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지하며 그가 얼굴을 가르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감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래기를 내가 죄를 지어 싸우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오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요비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요비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 같으니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위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요비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화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조에 안치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수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오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란해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소슨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댕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지즘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란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게 신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해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들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리야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더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수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극유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에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난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두나여 아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애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